큰놈처럼 아주 그냥 손 하나 딱 꺼내놓고 아주. 잔다 슬슬 잠이 잔다. 잠이 아주 슬슬 요렇게 내려놓게 자 이제 가도 돼. 아이 눈이 아주 그냥 감기는 게. 이제는 큰 애가 지 눈도 마주치고 그러네요. 지 혼자 이렇게 놀다가 눈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웬만한 소린다도 저기하지 않네요. 손 좀 내놓고 옷이 이제 작아지네. 지난번 16일 때 딱 맞는 옷인데 옷이 이제 작네요. 우리 하이리 이제 금방 내려놓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얼른 나서 해야 지들. 하이리가 콧물관계로 쬐끔쬐끔 아프다가 낫다가 아프다가 낫다가 이번에 열간기가 제대로 왔는데. 아빠하고 그냥 열간기 제대로. 할머니는 소금 아이고. 소금 가글받고 잘 나셨어요. 아이고 부위를 제대로 하네. 아주 부위를 제대로 날리는데. 어떻게 부위만 딱 나와서 이렇게. 이 부위만 쫘악. 이 부위만 어떻게 이렇게 쫘악 나왔어. 자 부위부위 손 넣어야지. 너 손톱이 길다 야. 아버지가 아재 딸그락 소리 나니까. 손 넣어야지 또 저기알라. 날 잡아가셔 하고 있네. 아아. 아빠이에요. 이거 다 어떡해. 어떻게 해야지 또 꺼냐. 1,2,3. 예.